여기까지? 아 여기까지 큰일 안되네 이게 됐다 됐다 허허허 도라라앗 좋았어 이야 펌프야 심장이 뛴다 심장이 뛴다 완벽해 야 진짜 완전 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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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 더 좋아 더해 더 더해 야 됐다 오우야 우아 쩔어 야 뿌듯해 우와 야 뿌듯해 뿌듯 그쵸 우와 여기 이제 마우와 안보모님 고맙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야 좋아 풍력 쩐다 야 우선 이거를 야 이거 뽀개자 이거 이게 필요없어 태양열이 이제 필요없지 않을까 태양열 많이 뽑아내네 태양열이 얘보다 더 많아 오우 비슷하네 둘이 이거 이거 야 수익이 안나 야 이거 뽀개 야 뽀개 수익이 안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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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8 안녕히 가세요 됐어 음 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 짜라 땅 더 못놉혀 못놉혀요 이제 여기다가 전문 고등학교를 짓자 전문대학 종합대학 종합대학 명모대님 고맙습니다 야 인간들의 생활 수 생활의 질이 상승됐군요 누누스님 고맙습니다 좋았어 기숙사 기숙사 자 코딩 필요없어 됐어 교통이 시급해? 왜 교통이 시급해? 셔틀버스 기지 이제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시급해? 버트 정류당 25242 버트 정류당 버트 정류당 버터 또 wholes 버터 hey ㅋㅋㅋㅋㅋㅋㅋ 모또기는side 모또타 Protyer 좋아해요 모또타 Triompter 죄송합니다 좋았어 눌리자 퀵 태양열은 계속 꾸준히 꾸준히 저장했기 때문에 됐어요 연구 프로젝트 시작 뭐할까? 최양전지판 아 근데 내가 이런게 없네 과학부 보시기가 열 원자료 석탄발전기 이런게 가능하네 우주센터 대역사시설 재밌다 어 뭐야 내 쓰레기 꽉 찼어 안되겠어 이걸 지울수밖에 쓰레기를 태워야겠어 아니면 이걸 재활용센터를 만들까요? 그쵸 재활용센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괜찮아 바람은 어차피 이쪽으로 밑으로 불어 여러분들 바람은 밑으로 불어요 괜찮아요 바람이 뒤쪽으로 바람이 뒤쪽으로 바람이 뒤쪽으로 저는 머리가 좋죠 좋아요 쓰레기가 좀 그렇지만 나름 괜찮네요 전기 오케이 워터 오케이 하수구 똥열 매우 오케이 쓰레기 나름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여기 좀 발전될 수 있겠다 여기 아니면 PC게임에 PC게임 좋아 미치 졸라 커이고 부비봐라 뭐야 배터리 전력이기 왜 뭐야 아 됐구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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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뭐야 조각대야 살아본다 야 얼마나 올까 우와 헐 뭐야 야 소름 순식간에 500명이 들어왔어 우와 대박 초등학교는 어떻게 됐어 버스 놓쳤어요 골전타입 융신아 아닙니다 야 초등학교는 그래도 초등학교는 인기 쩔어 학교 정오에 꽉쳤대 야 학교 정오에 꽉쳤어 미친거 아니야 기숙사 기숙사 됐어 보행로 보행로 보행로도 있네 보행로 신기한데 오 이렇게 쩐다 됐어 완벽하구먼 하하 야 트리플 크로 완벽하구먼 으응 제가 왔어 교육문제 오와와와와 봐봐 이렇게 올라가는 곳도 봐봐 시청을 끌어도 돼요? 시청을 끌어도 돼요? 아직 안돼 꽉찬 교실 또 만들어야 돼? 고등학교 만들까 고등학교? 여기에 고등학교 만들까? 뭐 이 이 이 이건 왜 이것도 꽉쳤어 미치 왜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해 미치새끼들 현실반영 게임 아냐 이거 저요 저요 자 바로 고등학교 뒤쪽에다 지어야지 스크로퍼스 체육관도 있네 됐어 됐어 이거는 내일 아마 할 것 같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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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그레이드 우와 우와 업그레이드 우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했어 연구는 아직 안돼 이거 지어야 돼요 나중에 뭐가 좋아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가 좋아졌겠죠 끝 우와 뭐야 이거 봐봐 여러분들 생활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산업 산업 빼고 소방서에요? 소방서 왜 졸라 잘하고 있는데 왜 소방서 왜 왜 소방서 왜 아 너때만 아잇 하 하 졸라 잘하고 있는 곳을 망쳤네 내가 아이씨 아이씨 기분 더럽네 개새끼들 아이씨 아파트로 철근시켰어 아이씨 아니야 아이씨 에이 씨발 됐다 저 됐다 씨발야 좋아 권전됩 좋아 삐이뻐 삐이뻐 됐어 난 소방대장이다 됐어 완벽해 여러분 이제 혼수 두지 마세요 음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 미치 쓰레기 괜찮아 태우고 있어 계속 계속 태우고 있어 태우고 태우고 쟤는 남아 내 가슴 안으로 쓰레기가 어떡하지 해떡 오 하루에 부성자 50명 시려 끝 떼헷 세상에 있는 쓰레기들 뭐든 뭐든 가져와라 아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젖되는데 쓰레기를 너무 많이 와서 이게 태우는 양이 되게 없는데 자 아무튼 굉장히 나름 괜찮네요 자 그 다음 고등학교 괜찮나요? 고등학교 아직 안 열렸네요 수업을 4.800명이 받을 수 있어 야 수업을 4.800명이 받을 수 있다니까 미치 고등학교 대박 빨리 아침 냈으면 좋겠다 이거를 바꿀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걸로 바꾸자 하수 재활용새던데 돈이 없네 돈 모음에 하자 아니 지금 별 문제 없잖아 그럼 이 입 여물어 여러분들 흐흠 흐흠 좋았어 세금 올려요? 어떻게 그래요 아이씨 야 좆같음 나가 좆같음 마을에서 나가 야 빠금빠금뻐들어왔다 하이씨 이거를 태워야 되는데 이거를 딱히 지울만한 곳이 없어 폐기장도 못해 기다려 어차피 이따 뭐 또 만들면 되니까 그치? 조금만 기다리자 아 흐흠 좋았어 야 저 조금만 오 7만 5천명이네 조금만 조금만 7만 5천명 좋아 좋아 자 7만 5천명 다 되겠다 좋았어 시장님 축하할 준비 다 됐습니다 사나 빠지네 시발 시장님 축하 준비 다 됐습니다 따 따 따 따님 시장님 띠자님 됐다 업그레일러 나만 봤죠 시장님 뾰룩뾰룩뾰룩 그래 고맙구나 꼴꼴꼴 됐어 야 좋아 좋아 들고 가고 있고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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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쳤어 벌써? 미친 이거 어떡해 자 이제 슬슬 교통부 교육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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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야 이거를 더 못하나 이거? 경영학부 도시 상업 수입이 증가합니다 오 도시 상업 수입이 수익이 지 지 증가한데 어 이거 만들어진다 우와 야 만들어진다 이거 과학부 과학부 의학부 도시 범죄에 굉장히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입니다 공학부 어? 서민증과 증산증 선업이 증가돼 이거 꼭 해야돼 어마 이건 꼭 해야돼 이거 어디다 짓지? 이거 꼭 해야돼 이거 공학 저거 없애네 됐어 완벽해 좋아 좋아 대학력 판게 안 돼 좋으 아주 괜찮은데 좋아 좋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 이제 이제 좋아 이제 돈만 나면 이걸로 이걸로 갈아타자 여러분들 오케이 이걸로 이걸로 하자 이걸로 갈아타자 이거 지금 할까 이거? 따로 지을 데가 없는데 따로 지을 데가 없는데 엣 엣 엣 이거를 부실까? 부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ew 콰아앙 허어어어 사람은 마을을 나가세요 진짜 님비영상 일어나겠다 님비영상 원자력하면 핀피시 님비영상 나오겠다 님비영상 우리는 안돼 미친 중학교 생각나네 이거 3천명이 안올거 야 저 수업을 받는 학생이 1800명까지 되네 이거 좋았어 금속재생라인 재생라인 여기는 더이상 안돼 여기는 뭐 할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뭐 지울수있나요 바다에 바다에 뭐 지울수있는거 있나 연구프로젝트 오 된다 돈이 비싸네 오 터빈 아니야 친환경 석육말 아니야 나 이거 필요없어 형사동 우주야 이거 해보자 우주센터 대역실 대역사 비싸비싸 와 비싸 야 잠깐만 이거 왜 재활용이 안돼 재활용품 생선이 왜 중단됐다나 뭐지 아 이거를 이거를 막 가져와야되나 이리 이리갔다 저리갔다해서 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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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다 만들거야되나 에헤 에헤 다 만들었댕 에헤 다 기문댕 에헤 다 기문댕 에헤 에헤 됐어 뭐야 너무 많은 범죄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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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세 에헤 에헤 에 에헤 에 에헥 에헤 에헤 로 이 szyb 안나 으 에헤 너 안보이지 이거? 응 없어 해 어쩔것이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그렇다면 투타당! 죽었어 개새끼들 강업으로 인해서 인생이 X때봐랏 히엇! 니린 인생 개조! 됐다! 시X 뒤졌다 뭐야 닝겟! 근로자가 부족하다고? 해운대대 해운대 좋은 해운대야 또 좋았어 좋았어 뭐야 이런데 이런데 산다고 이런데? 좋아 흠흠 30명 안되네 이거 1800명 될 것 같은데 이거 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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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.. 아니네요 아니네요 초등학교는? 다 저렴했나봐요 다 저렴했나봐요 야 첨파되면 꽉 찼어 미친 대박 야 돈 벌써 마 13만원 있어? 11만원 있어? 대박 우아 지나 우아 야 고충 길딩 박아 오올 전기가 없다고? 홀 전기 왜이래 전기가 도시가 크니까 많이 먹나보네 좋아좋아좋아 전기 들어오고 있어염 원자력? 안돼 원자로 터지면 X때 원자 터지면 X때 마을이 X때 야 이거 태양을 없애고 이걸 없애고 그냥 원자로 X봐 한번 통크기 만들어봐 에엥? 근데 원자로는 안돼 왜냐면 비싸 되네? 둘 때도 없어 둘 때도 없어 둘 때도 되네? 근데 둘 때도 없다니까 이게 안돋이네 뭘 바다에도 이게 될 것 같애? 될만한 데가 없어 이거를 야 여기 X나 막혀 길 귀손길이야? 이거를 여기 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 여기를 야 좋아 서미층이 많아야 돼 서미층 좋아 서미층이 많아야 돼 더러워 몰 또 늘려 못늘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야 돼 이거 CD 시발 higher 으어하ό 아 재난 재난 야 재난이야 재난 아 깜짝아 재난때문에 그래 재난때문에 야 재난때문에 그래 아 깜짝아 타이밍 보소 야 타이밍 봐라 야 빨리빨리빨리 이거 좀 오래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자 타이밍 봐봐 와 여기 좀 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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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자리 좀 낫네 자 물은 어떻게든 괜찮아요 물은 됐고 전기가 필요해 빨리빨리 이야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더 넣어 넣어 지전 이야 야 개쩔어 원자료 와 완료됐어 완료 원자료가 물이 엄청 필요하긴 해 진짜 네 진짜 그래요 원자료가 물이 엄청 필요하긴 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물 이게 물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게 공급이 끊기면 원자료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째깟한 거라도 많이많이 계속 만들어야 겠어 이런데 길을 좀 만들자 길을 좀 흐 받아렴 leverage 아 물 들어오나 아 야 물 졸라 들어오는데 존나 안올라간다 쩐다 대고있는것도 같애 야 대고있어 대고있는것도 같애 원자학교 괜찮아 이정도면 야 불끈불끈 계속 전기쓰는 양이 많으니까 물탱하자마가 큰거지라고? 여가펌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있네 흐앗흥 야 이정도 뭐 그래도 간당간당하면서 괜찮지 않을까 그쵸? 여러분 이거 하면서 간당간당하면서 약간 괜찮은거 같은데 야 물 봐봐 여기 물 공급 봐봐 와우 좋아좋아 좋아좋아 걱정마 야 물 계속 대고있어 물 응 물괜찮아 안터져 안전하잖아 지금 안전에 없음 뭐 야 크흠 뚜뚜뚜 땡 안 터져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돈이 없네 됐어 완벽해 그렇지 괜찮아 다시 올라가고 있어 너무 많은 세균 야 여기 다 미친 썩었어 다 방치돼서 다 부셔야돼 이럴수가 오쒸 이발 입좀 담으세요 야 좋아 좋아 우월 꽤 커졌어 좋아 왜 불 낫냐 여기 아니 사람이 많은데 길이 안 막히겠습니까? 사람이 많은데 길이 안 막히겠 자 지금 불 제안하고 있네 소방서 분들이 소방서 분들이 이래 흐흐흠 왜 불이 나 왜 불이 야 시간 났 돈도 왜 이래? 야 시간 났 돈이 전기 마이너스 물 마이너스 교육? 교육이 왜 교육 왜 이러지? 흐흐흠 뭘 길이 막혀 임마 사람들 다 교육 졸라 열심히 받네 흐흐흠 야 고등학교가 많이 있다 고등학교가 흐흐흠 야 고등학교가 좀 그런데? 흐흐흠 흐흐흠 플라스틱 이천 상처 흐흐흠 됐어 이 놈 됐을거야 다 같이 됐어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 원자력이 장난 아닐걸? 원자력 유지비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느린 소방법 서비스 오야야야야야 옆에 있는 시민이다 옆에 있는 시민 옆에 있는 시장이 구경하고 있네 대형 소방서 야 정원이 진짜 많은데 야 그래도 지금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사람은 14만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국방 먹고 싶다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흐흐흐흠 갑자기 현실이 생각나네 아 게임에서는 시작인데 시발 여자친구 만나서 막 재밌게 놀고댑당 막 되게 재밌게 놀고댑당 에어.. 너리 또는 하고 으헤 산다보면 또 테이트로 하고싶도 맛있는 것도 먹고싶도 으헤 씨팔. 게임이다 아 씨팔 삼성 얼마에서 4,112원으로 에 올라 갔군요 자 우선 뭐 나머지는 괜찮아요 화재 괜찮아졌어요 화재 괜찮이잖아 잠잠해졌고요 하수 똥 쭉쭉 잘 뽑아내고 있고요 전기 오케이 물, 베리, 오케이 좋아요 물 괜찮네요 시민 구경을 시켜줘 뭘 시민 구경을 시켜? 도로가 제일 문제인데 도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길을 뚫으면 건물을 뽀개야 돼요 그럼 사람들 다 죽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보면 막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장 문제는 여기를 딱 뚫어주고 싶은데 뚫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날아가잖아 집이 크잖아 여기가 가장 문제네 이렇게 보면 더 망하겠고 어쩔 것이야 좋아요 시간당 7초로 넘어갔어요 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15만 5천명 넘었구요 어? 보는 방송 보는 분들은 2,500명입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관광 보고 오시죠 아니 갓 쏘올라인 2 그냥 빅칸 도시 바짝 대결 성인도 만족하면서 계속 24시간 논스타일 포필했어 기본의 모든 재미를 위한 유저를 까지 빅칸 해본 미션 완료라라 빅칸시티 빅시티 백오픈 야 화면 눌렀냐 짜식들아 감사합니다 왜 안본 사이 16만 4천명까지 굿 야 이거 점점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종합대학 이 이후로 안으로는 야 이거 이거 진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가 시발 4800명 오는데 300명밖에 없어 고등학교가 인기가 없어 맞네 이정도면 괜찮지않나 오 유대님 감사합니다 야 뭘 철거해 고등학교 철거하라고? 모텔지에라고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디디님 고맙습니다 야 봐봐 우와 고충건물 봐봐 범죄 넘어서 이사를 가해 야 범죄 야 뒤질라고 내가 내가 경찰을 얼마나 시발히 풀어다녔는데 지금 봐봐 다 경찰이야 순차 들고 있는거 봐봐 여기가 좀 비... 여기는 범죄가 없네 봐봐 경찰은 순차 들고 있는거 봐봐 얼마나 쩌니? 쩌요 다 행복행복하고 있네요 원자료 지전 좋았어 돈 8000원까지 올라가고 좋아 건물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18만원 좋아 18만원 인구 라리뽀님 초콜릿 오실게 감사합니다 격쇼 격쇼 야 쓰레기차 존나많어 쓰레기차랑 불이 수거차 대박 안 돼 이거 터뜨리면 니 인생도 날라가 이씨 인생이 날라가요 우와 사람들 움직이는거 봐봐 존나 귀엽다 떨어지면 죽겠네 우와 오 오 야 좀만 좀만하면 업그레이드 될거 같애 야야 야 업그레이드 드디어 되나요? 여러분 드디어 업그레이더요? 업그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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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 업그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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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발 저기요 네 이사이 길 한번 더 뚫어 볼까 아니야 좋아 20만원 돌파했네요 그치 오늘은 방송 오래하죠 이런 이런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게임하면 방송 오래하죠 에너지 소모가 큰 제가 주로 에너지 소모가 큰 거는 빨리 지치기 때문에 음 음 죽어만 좋아하고 있네 죽어만 죽어라 좋아하고 있네 그것 랜드마크를 또 뭐 건설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없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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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플라스틱 파시도 있다고? 플라스틱 팔면 돈 많이 벌겠다 플라스틱 팔면 이거 산호도 좋을 거 같은데 저 자네 같은 거 뽀개게요 잠만 뭘 뽀개야 돼? 금일 후업을 뽀개야 돼? 흠흠흠 아니네 씨발 야 그냥 잘되고 있는 거 뽀개써 하아 진짜 이런 적 같은 세상 하아 이런 적 같은 세상 흠흠 흠 흠 슈웨 왜 딱 엎붙었어 흐흠 흐흠 아니 어딜 뽀수라는 거젓? 어딜 뽀기라는 거젓? 어딜 뽀기라는 거젓? 어딜 뽀기라는 거젓? 흠 됐다 뭐야? 이거 맞아요? 아니 이거 맞아? 이게 왜 까매? 난 뭘 아닌데 뭔 룬 룬 이시냐 존나 재미없는 드림치지마 야 나 원조력 물 다 빨아먹고 있어 다른 건 괜찮아 원조력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아니네 여기가 좀 물이 공급이 안되나? 이제 물 공급된다 완벽해 좋았어 야 좋아 좋아 다시 행복을 되찾고 있어 이제 무역을 슬슬 해볼까? 무역하고 싶은데 어쩌지? 무역센터를 만들면 돈이 진짜 많이 벌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지을 곳이 없어 지금 돈도 많잖아요 솔직히 돈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누스님 두개 감사합니다 아 저 원자료 괜찮아요 저거 좋았어 길을 또 어떻게 뚫을까? 아니야 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니까 길이 더 막히는 것 같아 미친 여거여거 여기 이게 안돼 이게 이게 안 뚫어져요 야 원조력이 있으니까 이걸 뽀갤까? 풍력? 풍력 뽀갤까? 여러분들 원조력 있잖아 원조력 원조력 있는데 풍력이 필요 있을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야 지진? 야 잠깐만x3 절대 잠깐만 진짜 잠깐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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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조력만 아닌데 원조력만 아닌데 오 여기다 여기다 다행이야 다행이야? 다행이다 허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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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다행이다 근데 망했네 여기 미친 야 여기 다 망했어 허어어 허어어 양수장인데 야 큰일 났다 빨리빨리 하겠다 이거 허어 허어 허어어어 물이 부족하시댄다 어어어 여러분 이걸 설치해야 되나? 펌프? 이거겠죠 아마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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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형님! 목 많이 마르십니깐? 형님! 목 많이 마르십니깐? 여기 물 또 왔습니다 아 형님! 왜 갈증이 사그라지지 않습니까? 형님 여기 목이 많이 마르시죠? 여기 있습니다 형님! 목이 그렇게 많이 마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형 아 허어어 오오오오 사 오오오 좋았어 나이스 뭐야기? 근로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근로자를 근로자로 생산할 만하게 많은데가 일으세요! 일으세요! 미친데 왜이래 여기 방치된 군불 화재 절주상은 뭐지? 물이 없음 물이 없음 물도 없냐 거짓새끼야 아닙니다 자 걔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바로 조정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시민시트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진행했고요 저는 잘생겼습니다